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세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골로세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서 5달러 지폐를 하나 줍게 됐습니다. 그 당시 5달러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날 이후부터 항상 길을 갈 때마다 또 혹시 5달러 아니면 10달러 이걸 줍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때부터 땅만 쳐다보고 다녔고 그것이 아예 그 소년에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산 결과 이 소년이 일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차지를 했느냐. 길에서 죽은 것은 단추가 한 2만 9천 개 정도 머리빈이 한 5만 4천 개 정도 동전 수천 개 그리고 그 외에 자실구리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땅만 평생 쳐다보고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푸른 하늘과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결국 그의 인생은 넉마주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디를 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후반기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이고 무엇인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골로세서 교회입니다. 시기는 대략 주 한 62년경에 이미 예순을 넘긴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골로세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과 문제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골로세는 한때 상당한 이 번성과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지만은 점차 세락을 하면서 2류 3류 도시로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기도 하고 집을 떠나기도 하고 결국 교회에도 역량을 미치게 되어서 성도들의 삶은 의욕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비록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세서 교회였지만 펜을 들여서 직접 골로세서를 기록해서 교회에다가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세서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추석 명절과 연휴를 맞이했지만은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현실과 상황들 여기에 플러스 세상과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보금 아닌 흑암정교와 여러 가지 사상들 이 모든 것이 골로세서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현실입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는 영적 재창조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어서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지위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3절에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원죄에 대한 죽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앙과 저주에 대한 죽음이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 땅의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살아가는 옛사람, 옛 체질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지닌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고린도우스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전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단과 지옥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진 새로운 비전물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육으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재창조된 신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반대로 늘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도 24시, 오식, 세상과 육신과 물질과 나의 성공과 야망과 목표에 잡혀있다 보니까 위의 것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메시지 드릴 때 그때 한 번 겨우 생각하고 그것도 거의 생각으로만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어떤 창세기 3장의 세력들도 그 어떤 죄와 저주와 이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고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땅의 것에 대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시체적 관계를 가진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과 현실과 사람의 말과 환경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종일 롤러코스트를 타고 일이 일비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없다. 과연 진짜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문제 있죠. 현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에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많은 일들이 매일, 매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짜 참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로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 때문에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영향을 받거나 세상의 것에 휘둘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상과 현장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주신 것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성삼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생명과 완벽한 에덴의 생명 이 축복이 날마다 24시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림으로 나를 보좌화하며 보좌화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보좌화되고 결국 2, 3, 7 나라와 5천 종족 세계를 보좌화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적 현 주소를 찾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세서에서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독교 신자는 원칙적으로 땅의 것에 대해서는 시체적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시체적 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시체적 관계라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여 죄 가운데 삶으로 진노 아래 거하던 자여 하나님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삶의 의미나 방향이나 목적 생의 그 어떤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를 위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근데 만약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현실과 상황 앞에서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여전히 나 중심적인 기준과 생각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인색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의 영적현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불신앙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자존심과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그 사람과 그 말과 그 상황 앞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지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와 그 상황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건데 그런데 왜 그 일과 그 문제에 휘둘리고 휩쓸리고 왔다 갔다 할까요? 아직 안 죽은 거죠. 아니면 아직 덜 죽은 거죠. 아니면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죽은 척 하는 거죠. 안 죽은 겁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 살아있는 거죠. 안 죽으면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은 척 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문제와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유한복원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문제와 나의 현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로 답을 얻고 결론 내리고 진정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서 있어야 할 나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면 택배가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오죠. 선물도 오고 누가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주소지가 틀리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보내긴 보냈는데 받을 수가 없죠. 보낸 사람은 보냈다고 계속 전화하는데 나는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 구원의 신분 권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안 주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분명히 주셨어요. 분명히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았습니까? 주소지가 틀립니다. 주소지가 맞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영적으로 틀린 곳에 서 있어요. 틀린 곳에 서 있으면서 복을 안 주신다고 응답을 안 주신다고 왜 그러냐고 아무리 하소연하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질러도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전념하다. 어디 어디에 마음을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혹시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늘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복잡한 생각으로 늘 잘못된 곳에 서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위의 것만 생각해라. 위의 것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찾고 생각해야 될 위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죠. 땅의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건 다 초월하고 뛰어넘는 삶을 말합니다. 죄 안 지어야지 이거 안 해야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 삶의 현주소는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미래에 찾아올 소망과 언약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현실은 가정의 상처투성이 형들의 괴롭힘과 배신 미래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노예생활 그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한 감옥에서 재수생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현주소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현실과 그 상황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요셉은 그 현실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39장이죠.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현주소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헤블리 미션을 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과 삶 속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핑계댈 게 없는 거죠. 이제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 이유가 없어요. 거리두기가 다 해제됐습니다. 육신적으로 가서 음식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전부 다 서론입니다. 진짜 내가 찾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바로 가정 가문 보금화의 언약을 붙잡고 가정과 가문 현장에 빛을 비추고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 평안의 보금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참된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